прилidade 군ulo 힘들어요 기다리는걸요 마중 나오는게 아니라 기다리죠 자 드라이브를 준비를 하면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같은 손 같은 발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말고 뛰는게 아니라 어깨 어깨 지금도 여기서 보면 어깨가 몸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쪽으로 힘을 내야 돼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해요 어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을 앞으로 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게 된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힘을 빼서 다리 힘으로 자꾸 드라이브를 하려고 해야죠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오케이 그렇죠 조금 빠르게 더 축 축 어깨 내리고 어깨 내리고 착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그리고 어깨를 내리는 이유는 어깨를 자꾸 내려줘야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나서 닿을 때 잘 묻혀져요 촥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잠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따라 들어오니까 공이 밀리게 돼요 그럼 힘이 안 빠지잖아 어깨를 내리세요 하나 둘 둘 둘 제가 이렇게 레슨 할 때 어깨를 내리세요 어깨를 진짜 이 정도 내려도 되나 싶을 정도 툭 떨어뜨리세요 라고 해도 공은 맞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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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축 그렇지 어깨 내리고 그렇지 오케이 턱 살짝 당겨주고 그렇지 어깨 내리고 그렇지 턱 살짝 당겨주고 어깨 내리세요 오케이 그러면 다리로 힘이 가는 느낌이 잘 납니다 하나 하나 오케이 손가락 올라가지 않게 축 둘 하나 둘 또 준비하고요 separat 그렇지 자 이렇게 ہیں 이건 내리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죠 약간 자 이건 팔을 내렸다고 하는거고 어깨 내리는 건 비스듬히 내려가죠 비스듬히 비스듬히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옳지 또 준비 장발하고 하나 둘 다시 하나 하나 둘 자 평상시하고 다르게 좀 어깨를 많이 내려서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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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속도는 빠르게 둘, 둘, 또 어깨 내리고, 그렇죠? 턱 당기세요, 그렇지? 자꾸 숙여줘야 돼요, 앞으로, 그렇죠?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들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준비, 그렇죠? 숙여서,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지 오케이, 축, 축 어깨 신경 쓰세요, 밀리지 않게 그렇죠? 밀리지 않게 하나, 둘 어깨 내리고, 살짝, 어깨 내리고, 그렇지 또, 둘 하나, 둘, 하나, 둘 밀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연결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 둘, 축 축, 그렇지, 내려갔다가 그렇지, 그렇지, 내려갔다가 옳지, 오케이 둘, 둘 하나, 둘 살짝 숙여서, 둘 오케이, 그렇죠? 지금 뭐 됐다, 안 됐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드라이브 할 때는 요렇게 내려가주는 게 좋아요 요렇게 공이, 근데 이렇게 내렸을 때 공이 높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게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려도 공은 높지 않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슉, 슉 또, 잠발하고 하나, 또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둘, 둘 마지막에도 이렇게 하나 자꾸 내리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